안녕하세요. 먹티 조상원 백아스입니다. 어이가 없는 먹티를 한 위즈 카지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3월 19일이고 가입하고 나서 50만원 충전한 뒤 죽고 다음날 70만원 충전한 것도 잃어서 열받아 50만원 재충전을 했습니다. 겨우 142만원 만들어서 환전신청을 했는데 게임사에 줘야 한다고 하네요. 알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물어보니까 저녁에 환전을 해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를 잘라버리네요. 구멍가게도 이런 구멍가게는 없을 것 같네요. 절대로 이용을 해서는 안되는 쓰레기입니다. 환전을 해도 오히려 이렇는데 먹티를 하는 곳이니 다른 안전한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찾기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안전하고 검증된 곳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먹티를 당하셨다면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양식을 작성하셔서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티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수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연구 제재 대상이 되니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위 제보로 인해 잘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마세요.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